10. 그루터기 깔끔한 맛의 어죽이 주메뉴고 해물부추전도 맛있는데 이명이서 먹기는 배가 부릅니다. 부점파족미리네지경전 곰탕 전문점이며 조미료, 소금 등 첨가물 없이 사골고기로만 국물을 만들어서 맛있어요. 8. 야네랄드 그린 실국 호수뷰를 바라보면서 베이커리와 차를 마실 수 있으며 직접 빵을 구워 나와서 좋아요. 7. 모스트 417 마자는 커피와 브런치, 수제버거, 팍보기가 있고 밤에는 노을류를 보면서 맥주, 와인을 마셔요. 6. 안성장터국밥 고기가 부드러워서 맛있고 기본 반찬인 김치와 깍두기도 맛있고 가성비 좋은 국밥집입니다. 5. 숯불갈비소 나무향기 포토존과 분위기 좋아서 손님과 와서 먹기 좋은 곳이며 고기와 육회도 신선해서 좋아요. 4. 맛집 맛국수 띵가루가 솔솔 뿌려서 나오는 맛국수가 주메뉴이며 비린내 없는 수육도 맛있습니다. 3. 두리봉시골 청국장 일반 음식점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청국장 맛을 볼 수 있으며 전통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5. 안일옥 본점 100년 넘게 가업을 이어가는 무탕 전문점이며 설렁탕 안에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1. 약수터 식당 소곱참과 떡, 버섯, 깻잎, 양파 등이 들어가며 곱도 많고 국물도 특이하고 맛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